안녕하세요 런던이예요 런던이는 오늘 책을 다 읽었어요? 네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읽고 있는데 무슨 책을 읽었어요? 런던이는 몇 권까지 읽었어요? 12인데 10까지 없어요 아니 10만 10까지 있는데 원래는 12까지 있어요 런던이는 몇 권 몇 권 읽었어요? 첫 권이랑 세커먼이랑 세커먼이랑 세커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책걸이를 해요 그래서 첫 권을 읽고 무슨 책걸이를 하죠? 한 권을 다 끝내면 코믹북을 받아요 네 갈라서 이거는 이걸로 이렇게 받고 이거 다 읽어가지고 이걸로 받고 세커먼은 도그만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또 다른 권이 있고 읽었습니까? 지금 갈라고 네 갈게요 가요? 네 네 지금 과연 배출은 있는지 이 책 제 히어로 읽어라 결국 아이들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스틱, 이 스틱은 약간의 뼈. 이렇게 뼈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저는 스틱을 넣어서 이렇게,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. 이 부분은 뭐예요? 스파드 이 부분은 룰 스파드 1, 2, 2, 3, 2, 3 아 그럼 적으라는 거구나? 오늘 이거 다 읽어가지고 선물은 조그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했어요 다음 책은 뭐 읽을 거예요? 제가 마지막 뭐 읽고 있어요? 오늘 아까 조금 읽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 뭐지? 여기 잠시만요 그 포토에 읽고 있어요 이거 다음에 나서 이거 재밌어요? 네 그러면은 아까 그거 뭐지요? How to dream you dragon 4는 다 읽고 난 다음은 그러면은 책거리는 뭐 할 거예요? 응 이거 책거리 뭐 하고 싶어요? 이거 이거 할게요 조그맨 중에서 하나 읽고 싶어요? 네 이렇게 여기 알겠어요 그러면은 기억해 둘게요 네 좋아요 신나요? 네 엄청 친해요 인사하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